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전년병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아마 이게 예전에 쐈으나 이런 다른 전년병처럼 일순간 있다가 금방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이 코로나 전년병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경기침체나 소비위축 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큰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돼서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이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혹시 잃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시험이 연기가 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화에다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혹시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굉장히 지금 애외가 아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연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런 데 전도하러 왔냐 하면서 어떤 분들이 심지어 욕도 하고 또 광화문에서 어떤 이런 교회나 또 이런 보수단체들과 그런 어떤 것 또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에배도 지금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목포는 너무 감사한데 비대면 에배를 해라 서울 같은 데는 계속 그게 지속돼서 처음에 주로 대형 교회들이 잠깐만 이렇게 한 2주 동안만 온라인으로 에배를 드리려니까 정부 방침에 순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2주가 2개월이 되더니 이제 지금 뭡니까 2월 말부터 해가지고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대형 교회들이 만 명이 2만 명이 재적이다 그러면 만 명이 출석하는데 서울에 그러면 만 명 교인들 가운데 지금 계속 비대면 에배만 하고 오프라인이 에배를 못하게 하다가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그 좌석이 된 데는 50명 들어가라 그리고 300명 미만은 20명까지 지난주부터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보십시오 그 좌석이 1만 석인데 거기에 50명 들어가서 에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제자 교회들을 띄어 내보내고도 재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명인데 그러면 이 온라인 접속자가 오늘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백분의 1 어떤 교회는 몇십분의 1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면 그냥 다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에배를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에 이렇게 목포 같은 데도 이렇게 지금 에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식사하지 말아라 소 모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을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굉장한 신앙에 이런 제약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일반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 단위인데 똑같은 기성교회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코로나의 무슨 진원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정부나 언론에서 교회를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해서 또 자녀가 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해요? 목회가 신이 안 납니다 굉장히 신나게 목회를 했었는데 신이 안 나요 뭐 어디서 누가 저한테 밥 사주겠다 이렇게 해도요 밥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화도 전화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다시 멸망의 길로 간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게 맛있는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거기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사업하는 분들이 힘들죠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 가정에 있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잖아요 목회자는 성도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성도의 그런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여 성도의 고통이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 뭐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사업이나 가정이나 삶에 대한 그런 염려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이런 성도들의 사업 건강 가정 이런 것도 걱정스럽지만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장기간 계속해서 교회 못 나오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에베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셀 모임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기도회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주일날 어떻게 와가지고 단순히 에베 드리고 그냥 간다든가 에베 못 오신 분도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지만은 이렇게 교회도 잘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에베도 잘못하고 이런 셀 모임도 안 하고 같은 교재도 없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애사람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시 추구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육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하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유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떠나왔던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지혜왕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공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방탕하고 탈간 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이런 고난이 오면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믿음이 크면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나에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떨어졌으면 어때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이 오면 시험을 못 이기고 또 시험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아무 시험이 안 될 그런 일인데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너무 사소한 거 좀 어떻게 보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실족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믿음이 떨어지면 박해나 환란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로 이기냐?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때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환란이 와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순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올 때 핏박이 올 때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나 안 믿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운 대환란이 가까운 그런 때예요 제가 지금 3일 밤에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하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이 굉장히 가까운 시대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그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짐승이라고 나오죠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면 두 짐승이 나와요 첫째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거는 먼저 나온 짐승은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다 살아났다고 했죠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다시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나온 짐승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하고 많은 사람을 속인 거짓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정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정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말을 하게 하면서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거나 또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할 때 안 하게 되고 육령표를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통계 나왔지 않습니까 1년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삼천 몇백 명인데 지난 여러분 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막 창고랑 갔지만 죽은 사람은 삼백 몇십 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가 막 이런 언론이나 정부에서 우리에게 너무 좀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렇게 막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가지고 경제활동도 위축이 되고 모든 걸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걸 두려워하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환란 때 이 저크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고 육류의 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이기지 믿음이 떨어지면 못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막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다 거기 저크리스도에 절할 거예요 그 우상에게 가서 숭배할 거예요 또 육류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죠 성경에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랑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다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판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고 내 상에 있어서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판을 너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키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환란을 통해서 박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키질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못 이기고 주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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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떨어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애베드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애베하던 사람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애베드린다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교제도 못하잖아요 기도도 못하잖아요 그럼 점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본인은 지금 애베는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줄 알지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막 바쁠 때 굉장히 같은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주일날 꼭 만나서 무슨 계약을 하자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왜?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사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던 사람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어떤 가정일로 또 직장일로 바빠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에는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아니라는 생활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사실은? 영적인 침체가 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영적인 침체기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좀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더 내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오 그것만큼 큰 손실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그 믿음을 해보가려면 떨어지는 것은 쉬운데 해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지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철저하게 주일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돈 벌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아니면 애경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주일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빼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일성수는 성경에 보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내가 그냥 이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리고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정해놨었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주일성수를 하고 철저히 주일날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소련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북한의 여러분 김일성이가 38선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북한의가 이 남한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았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주일성수를 못 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지금 주일날 저녁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걸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고 그런데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선악과가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일이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주일은 내 날인데 바로 이것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이 죽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그리고 에베를 정말 생명과 같이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여러분의 에베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잖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면 믿음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를 멀리하고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혼자 그 모임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의심이 확신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지 않았던 도마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도 야 그건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를 믿을 수 없어 하면서 8일 동안 의심과 해유와 그리고 혼란과 방황 속에서 8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여야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아무리 개인이 성령 충만해도 혼자서는 믿음을 못 지킵니다 장작이 아무리 잘 타도 그걸 흩어넣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젖은 나무도 타고 있는 장작 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이거 같이 탑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흩어진 장작처럼 신앙의 불이 여러분 점점 성령의 불이 꺼져가게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그리고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 볼수록 다 모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모의기를 힘쓰야 믿음이 떨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모이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교회 오던 사람이 주일날도 오고 주일밤에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 저날도 오고 새벽에 열심히 오던 사람이 여러분 주일에 딱 한 번만 와봐요 그러면 본인이 느껴요 모의기를 매일 하셨던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모임을 피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요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모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모의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며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육 성도들이 날마다 어땠겠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얼마나 막 잡혀가고 빗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이지 말았는데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참여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교회를 모이지 말라고 하죠 교회 모이지 말아라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계하고 정부하고 갈등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한 2주만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온라인 예배 이런 게 다 잘 시스템이 돼 있고 영상이나 이런 게 음향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국 교회 80%가 여러분 70%가 미자리 교회 그리고 이런 음향 영상 유튜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교회가 80%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털컹 정부 그 방침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주만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주가 두 달이 되고 지금 7개월 8개월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교회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 서울연회라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20일날부터 무조건 어떻게 했냐 우리 교단에서 연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구상권 청구하던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테니까 이거는 헌법의 종교 자유 예배 자유를 보장했는데 이거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우리는 생명과 지키는 동안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정부에서 한 발 물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 20일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이제 비대면 앱에 계속 했었는데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데는 50명 모이라 그다음에 300명 미만인 데는 20명 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순봉교회가 좌석이 얼마예요? 만 명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만 명이 들어가서 저희가 딱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50명 앉아 있어요 이게 만 명이 들어간 그 어마어마인데 50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 순봉교회가 여러분 제자들 교회 다 떼어주고도 60만 명이에요 그럼 60만 명인데 옛날에 80만 명일 때 출석 인원이 30 몇 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0만 명인데 그 성도들이 5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못 드려 온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온라인 조회수가 몇십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백 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큰 교회들이 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러면 50명 모여서 하면 그래도 이게 7, 8천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 명이야 이러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정부 말 안 듣고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신앙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리더님들 여기 그러게 말해 너희가 사랑과 스님을 격려하며 권하여 모이기를 피해놓았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모든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이래야 믿음 떨어지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교회 온다고 코로나 걸립니까? 어떤 초창기에 신천지에서 막 이래 나오는 그걸 막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난번에 광화문에 가서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코로나가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려면 꾸준히 성경을 읽고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만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은 뭐에서? 드름에서 그런데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 사람의 말만 듣고 텔레비전에 나온 소리만 듣고 계속 이런 것만 들으면요 있는 믿음도 여러분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계속 TV 켜놓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세상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들으니까 믿음이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해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떨어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좀 안 하면 일주일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딱 영적인 침체가 오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걸 느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골리아 장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도망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요하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가지고 골리아답에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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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왕궁에 있고 군인들만 보내고 지금 전쟁터에 가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군인들은 죽어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왕은 자기 집에 있는 왕궁에 옥탑방에 올라가서 낮에 잠을 잤어요 그 시간에 잠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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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니까 벌써 안일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자고 나서 딱 이렇게 지붕에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한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그렇게 보이는데 다 전라의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럼 옛날에 믿음이 있을 때 같으면 어때요? 그런 생각을 이 안에서 일어난 정욕경 이런 걸 딱 누르고 나쁜 마음을 안 먹었을 건데 이 다윗이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어때요? 육신의 그 욕망을 못 이겨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려다가 누군가 안아보고 오라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 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의 그 아내니까 보험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이런 상태라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침해가지고 그 보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신시키고 그 감추려고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 대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고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침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제가 보니까 아무리 전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한 달만 기도 안 해봐요 그럼 완전히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거기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사탄이 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뭘 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9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시험들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더 믿음이 성장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 사태로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못 하죠 에베 생활 제대로 못 하죠 신앙 생활 제대로 못 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못 하죠 에베 생활 제대로 못 하죠 신앙 생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 중복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중복 기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거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금 요즘은 평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 이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굉장히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을 못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면 못 이기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환란이 올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못 받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가다 하는 큰일 나겠어요 지금 믿음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멸류관을 쓸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니 지금 유튜브로 그 지금 들어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떤 가운데에 있습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면 심각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에 있는 말씀 한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함을 구원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3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뭐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신다고 그건 곧 오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뭐를 본다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걸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걸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간지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 나의 의인은 의인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어땐다고요? 기뻐하지 믿음이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수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멸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침체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내 믿음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점점 침체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지금 믿음이 더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줄 성수를 목숨과 지적이고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어떤 원람과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기 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축복을 약속해 놨다고 했대요 너를 위해 예배해 놨다고 했대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정말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